요키 어디야? 나 비꼬캠프 제니 교폼 젤이라고요? 노재미? 노재미 교폼 젤? 노재미 아 말 좀 해! 떨려가지고 말도 못 해 자 돌아온 물총 노래가 오늘의 콘텐츠는 블랙핑크의 하유나이 대신한 노래입니다 하유나이 대신한 노래입니다 하유나이 대신한 노래 내가 말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 눈 너무 멀리서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쓰겠어 떨리는 너를 향해 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오늘 노래를 배우신 거예요 일단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네네 저는 이제 예전에 M2M으로 활동했었던 가수 최아인이라고 주민가수 서호라고 합니다 M2M이면 저희 중학생 때 그냥 애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신고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했거든요 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 33살 근데 엄청 동안이신 것 같아요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바른 것 같은데 바른 것 같은데 그거 힙합 아닌데 힙합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햇빛도 잘 가려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지금 목소리가 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 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담배를 채넘이 끊어가지고 부작용이지 저희 또 소개를 좀 드리면 이 친구는 현서라는 친구 참고로 뮤지컬을 좀 했었어요 뮤지컬을 좀 했었어요 뮤지컬을 좀 했었어요 아 실제 노래 잘하시겠네요 네 노래 실제로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건 편견이에요 음 괜찮아요 이따 뭐 노래 들으면서 카메라를 좀 보고 좀 그리고 이제 제이라는 친구 제이? 네 둘이 커플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오 진짜? 이 목걸이 이거 선물해준 거예요 아 아니야 아 그래요? 네 형은 전남친의 이름 그리고 저희는 대열 기동 핫도원TV에서 같이 나오고 있고 일단 노래를 배워보기 전에 그 그 선생님들 실력부터 아 배울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지 그런 아 예 제가 JK 형님에 연락처 해봐야지 아 나가시면서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참한 너를 향해 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우와 대박! 너무 멋있다 제대로 진단하다 다르네 운반에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 진짜 다 좋은데 호흡이 약간 길다 나는 진단을 한 번 받아 봅시다 그래서 J씨 뭐 준비했죠? 바로 받아보셔요 노래를 진짜 못 불러거든요 괜찮아요 네 어떡해 자 떨지 마시고 괜찮아 어떡해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왜 이렇게 떨으시지? 어떡해 어둠 불빛 아래 족불 하나 문단에 담긴 약속 하나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가지 않게 오지 너만 바라볼 거야 오오오오오 고맙다 하하 주이 hou 하하하 이젠 아메 입에서 출발한 게 여기까지 닿는다고 생각하고 얘한테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아까 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바로 해보실게요. 그것만.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오 근데 좀 뭔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기운이 이렇게 열린다. 기운 터진가? 아니 진짜 좋아졌다니까. 진짜요. 기운 톤 아니에요. 신기하다. 더 혹시 해주실 얘기? 아니요. 거기까지. 그럼 또 그 다음부터는 입끈이 돼야 돼 뭐. 이거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아 너무. 저는 그냥 제 몸에 일부러 왔어. 아 지금 힙합 전사 나오셨네. 힙합에 못 가야지. 마이크. 아 야.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아 오케이. 널 바라보는 순간이. 갈수록 기어지는 나를. 아 빨리 말겨.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너만을 위해. 사랑해. 오오오. 그 순박하신 분이네요. 그 소비만 들어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아 그래요? 알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보컬 아 진짜요? 아 너무 기술 이런 거 없는데 막 부르면 막 부르잖아요 좋잖아요 자 그다음 저희 에이스거든요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왕이네요 왕? 저를 아면요 어떻게 너를 지울 수 있어 내 삶이 너려진 암흑에 난 갇혀 그저 울고 있잖아 기억의 사슬에 난 여기까지잖아요 아 좋아요 와 나 본격이 어떡해 진정을 좀 하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우리 이 라인이 같이 낀 거 아니야 저한테 하하하하하 이제 워낙 좀 긴장이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조금 뭉개져서 긴장하시고 떠간 거 빼면 충분히 잘 하시죠 그럼 랭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등으로 올라갑니다 오오 1등 2등 3등 아 노래 부르는 순서대로 제가 1등입니다 진작에 한 번 불러올게요 아 진짜 진작이에요 진짜 웃지 말고 지금 나 진작에 부르면 처음 듣습니다 아 전 나도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 침대 봐봐 알았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 인간 흔들었던 나를 이 암호의 칭찬이야 원킹도 제발 나를 떠나가지마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고 하지 마시고 아 너무 개그욕심 저희는 근데 진작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옛날 시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라고 하면 충분히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건 우리인 거예요 색깔이 어마어마해서 그 색깔에 막 중독 돼요 계속 듣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레슨을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학생으로 받는다면 안 박아요 아하하하 그냥 그 어깨를 그냥 해야 돼요 그럼 랭킹은 제가 1등인 거네요? 4등으로 떨어지는 건가? 아니요. 이런 실력으로 봐야 돼. 4등으로? 4등으로? 아, 예. 자, 갈게요. 네, 일단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웃어 마칠 때 전화도 없는 너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잘 해야겠네.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다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같이 떼짱으로 너를 위해서 오, 근데 손님이 끼어드니까 일반인을 딱 보다가 너무 멋있어. 이게 그대만큼 안 꽂혀요. 아, 맞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밝게 그냥 예쁜 척 하면서 웃으면서 부르면 될 것 같고. 잘하잖아. 어, 예. 아, 멋으로? 2000년대는 그랬거든.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 아, 얼굴이 예쁜 척하지 말고 목소리 예쁜 척하지 말고 아, 아는 지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저희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남자빈이요? 네. 아, 너무 entertaining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뭐야? 내가trע 한 거야?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난 세상 모든 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영원히 이야기 오, 너무 만족스러웠어, 너무 많이 난 세상 모든 걸 당겨 주진 못하지만 제가 부른 게 되게 무섭다 아 좋아 좋아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약간 제 감성은 아니에요 그 남자 그 여자로 한번 갑시다 시작할게요 먼저 시작해요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거라 사랑했던 그 여자 그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다 믿었었어 다 믿었었어 다 믿었지 너무 좋았어요 창법 이름을 알아냈어요 잠꼬대 창법이라고 맞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교 많은 거 기교 대박인데? 오늘 노래 너무 잘 배운 거 같고 짧은 시간이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간단하게 자가진단 받고 스타일 인정 받으셨고 저는 근데 여기서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걸 좀 맞아요 최소한 저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저도 음악을 배우면 재밌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부르시네요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초대를 꼭 해봅시다 소극장 공연이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스토리 정신으로는 공연하는 정신을 공연하는 정신을 2.1.1.1.1.1.0 1.1.2.1.1.1.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